재현이는 맨날 목이 아프다면서 저렇게 크리를 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재현이 캥거루다냥 지수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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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 머리에 고양이 이렇게 달고 고양이 척하면 안 된다는 거냐 다 마치 캥거루요 콩칼 올릴게요 버츠들 생각도 하고요 예 버츠들 브라질 같이 가면 좋을텐데 그쵸? 버킷리스트 네 캐리어 안에 들어가실 분 맨홍님이요 어 별로 안계신데? 브라질 가신대요 캐리어를 꾸욱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? 브라질 가보시고 계세요? 저는 형수 언니 캐리어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날 들여보낼거야? 쌩님 왜 좀 그러시면 안돼요 안녕하세요 저희 민지언니는 요즘 모두 언니도 촬영하고 있잖아요 영화 이야기해주세요 민지야 영화 예비 축하해 민지언니 첫 영화 축하합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민지의 첫 영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? 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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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아주 살짝 사진 못 보셨어요? 사진에 적당히 나와있을텐데 힌트 힌트 교복 명찬 명찬은 없었어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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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내가 말을 하다 말했지? 맞다 저희가 원래 연습하던 노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더 좋은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연습 중인데 아 노래가 진짜 좋아가지고 기대해주세요 진짜 좋아해서 진짜 기대 기대 짱짱짱짱짱짱 많이 하셔도 돼요 노래 진짜 좋아 또 다른 모습 포도포도애랑 좀 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캐릭터 체인지가 내 안에 또 다른 모습 방금 되게 성모 같았다 맞아요? 알아요? 캐릭터 체인지 봤어요? 저 암호예요 사실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아무도 잘 봤어요 아무도